음악 연일 30도 안팎의 강한 볕이 내리쬐해 그늘을 절로 찾게 되시죠. 오늘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은 28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해안지역은 해풍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공으로 구름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강한 볕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은 이렇게 계속 맑을 텐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6월 5일 망종이라는 설기입니다. 예로부터 이 무렵에는 씨를 뿌리기 좋은 시기로 보고 모내기나 보리배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 보리농사가 많은 남쪽일수록 더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오줌 싼다라고 할 만큼 농가에서는 가장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도 오늘처럼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지역은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그리고 경북 북부나 호남 동부 내륙지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30도, 청주가 31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강릉이나 기온 23도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만 해상에도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